안녕하십니까 돈너린부동산 머니티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참 재미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비거주시 9천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구요. 매매금액 절중시 오늘 건물은 무일푼으로도 인수 가능한 건물이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구요.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상인동 먹자골목과 상인백화점 롯데시네마 그리고 제2의 수승구라고 불러야지만큼 학군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복층으로 우선이 되어있고 그리고 3층에는 방이 4개가 들어가있는 파이브룸이 구성이 되어있고 또 2층에는 포룸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3대가 같이 살아도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아직 사용성인이 나기 전이고 2022년 3월달쯤 사용성인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건물 1층 상가는 커피숍과 네일샵으로 벌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한가두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있고 2층에는 투룸 한가구와 포룸 한가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3층에는 팔브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6가구로 관리하기에도 편한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리는 대로 몇천만원 내지 무일품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만큼 굉장히 빨리 매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나오셔서 구경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분은 여러차례 매매를 해왔던 분으로 매매금액은 타부동산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절충을 해드릴 수 있는 건물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상인동 골목길 중에서도 주도로죠. 10미터 통가도로를 접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곳은 바로 정면에 스카이렉스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구요. 스카이렉스 바로 앞이 대구 지하실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가시면 상인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인역까지는 도보 6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에 있구요. 자 오늘 건물은 제가 서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세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건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북도로입니다. 북도로 6미터 통가도로를 접하고 있구요. 자 오늘 건물 10미터 도로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미터 통가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도로죠.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층까지 이렇게 허실없이 잘 올라가 있구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자 오늘 건물은 1층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층에 이제 상가가 우측에 이제 나와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제 통유리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가 이제 두개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상가가 하나 있구요. 뒤쪽으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텐데 하나는 이제 컵숍으로 입점이 되어있고 하나는 네일샵으로 벌써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자 상가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가 안쪽에 들어왔구요. 상가 바닥 보시면은 벌써 바닥 타일로 마무리가 잘 되어있구요. 벽면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판을 대고 지금 칠을 다 해두고 이제 마무리 전기등하고 공사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쪽 상가에 보시면은 하단실이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아직 전기가 이제 안들어와서 조금 어두워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있구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주차장 옆쪽으로 보신 것처럼 문이 하나 되어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이제 네일샵 그리고 왼쪽 처음에 제가 들어왔던 곳에는 커피숍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있구요. 커피숍은 이제 천에 육십만원 그리고 뒤쪽에 네일샵은 이천에 사십만원 총 삼천에 이제 백만원 이렇게 계약이 벌써 완료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자 이 공간에 보시면은 뒤쪽에도 또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나누어서 이제 계약을 했다는 점 알고 가시구요. 이 공간에 이제 벽을 만들어서 가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눈다고 하시니까 고름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차장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또 주차장 설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이구요. 주차는 앞서 설명되는 대로 보시는 것처럼 총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4대로 구성이 되어있고 주차장 청구에 보시면은 이제 SMC 불엔제 소재에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비춰주고 있는 것도 오늘 건물의 장점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고요.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4층 건물인데 4층에 보시면은 주인새대 복청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복청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징거 판넬로 누수에 이제 걱정 없도록 잘 되어있구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한 번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장하고 그리고 이제 골목길이죠. 그 사이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잘 깔아두었기 때문에 주차장 바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에레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있는 건물로 오늘 건물 주인새대 직접 거주하셔도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에레베이터 설치가 되어있구요.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우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또 청소도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자재라든지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에레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에레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새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아직까지 사용 성인이 나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주인새대 및 모든 세대에 지금 중공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공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조금 영상이 지저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TK 에레베이터 8인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8인성인데 다른 집 8인성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에레베이터가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구요. 자 주인새대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공청소 중에 있구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3칸짜리 화이트톤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있구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4년 녹중문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레베이터 비상통화를 할 때 주인새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상전화기가 갖춰져있구요. 일갈 소름 스위치 잘 마련되어있습니다. 자 주인새대구요. 주인새대 들어서면은 거실이 바로 나타납니다. 거실 한쪽으로 보시면은 606배 폴리싱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있구요. 오늘 건물 청구 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주인새대 정남향은 아니구요.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방이구요. 오늘은 두번째 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공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두번째 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은 보시는 것은 뒤쪽에 바로 이 방 뒤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번째 방은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꺾여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자 세번째 방도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방과 세번째 방 중간에 보시면은 외욕실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있고 바로 환기창이 잘나져있기 때문에 환기석기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되구요. 자 이 공간은 오늘 건물 주인사에 복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복청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구요. 거실 바로 그리고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자 안방은 보신것처럼 드라그위지는 왼쪽으로 이제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구요. 안방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신카드 이제 뒷편이죠. 뒷편에 문이 또 하나 있는데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이 제가 이제 1층에서 북쪽이라고 말씀했는데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 허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는 것처럼 복청이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유세대 마지막으로 복청에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복청 계단 올라가는 계단도 이제 나무로 굉장히 보기 좋게 마무리가 잘 되어있구요. 자 복청 공간은 오늘 정말 굉장히 크게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애기들 뭐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구요. 애기들 마음대로 뛰어다니더라도 누구 하나 이제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머러갈 일이 전혀 없구요. 이 공간을 애기들 서재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공급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자 전체적으로 복청이 계단 들어서면은 이제 우측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 그리고 가운데 또 넓은 공간 그리고 왼쪽으로 또 즉 남쪽이죠. 남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거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보이지구요. 자 그리고 벽걸이 이제 에콘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여름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내려가서 또 내려가면서 청청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렸구요. 내려가기 전에 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복청이 거의 면적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옥상 공간은 별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공간 판넬이나 샷시로 하나 짜 두셔서 주인세대 창고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중공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중공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오늘 건물 굉장히 원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은 보신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던 파이브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사진으로 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포룸 하나 그리고 투룸 하나 두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호 포룸도 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1층에 다시 내려가서 또 오늘 건물의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매매 가격이 1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14억 5천인데 보통 지금 이 주변에 이 정도 돼지 면적이면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가격이 17억대를 이제 효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건물은 가격도 굉장히 적당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절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서둘러서 보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 파이브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2제곱미터 구단위로 55.1평 건물 연면적 396.6제곱미터 구단위로 약 120평 자 오늘 건물은 사용성인이 3월달쯤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건평은 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용성인 2022년 3월 예정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4억 5천, 융자 5억, 보증금 전체 세를 다 낳았을 경우에 8억 6천만원 인수금액 9천만원에 월수입 230만원 은행이자 1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7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인수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매금액이 절중하면 오늘 건물은 거의 무일품으로도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신축상가주택을 소개 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